7.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에 너희는 미워할 수 없겠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에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근중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한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한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이라도 사람들에게 한례를 베푼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이래 한례를 봤는데 내가 안식이래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보아라.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켜 이렇게 수군대는 것을 바리세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군중은 서로 편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전원들이나 바리세인들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군중이나 그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오. 이 말을 하고는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